다 외우셨습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소란스러운 거 같은데 다 외웠다는 뜻이죠? 나와서 써보겠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셰님이 이렇게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빈자리 채워넣기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렇게 이것도 출제하게 돼요 공식의 적당한 용어 이게 기대이율과 기대수익률은 다른 거예요 기대이율입니다 이거는 기대수익률이 아니에요 기대이율과 기대수익률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분수익률, 지분배당률 개념이 다르듯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감가수정액을 빼잖아요 빼는데 더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필요세 경비를 더하는데 이걸 뺀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걸 문장으로 나타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뭐예요? 물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 이게 가치형성요인 비교예요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일찌개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가치형성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즉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이유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그냥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 공식의 항목별로 이론정리를 해야 돼요 저 항목별로 제조달원가에 대해서 이론정리 감가수정에 대해서 이론정리 그 다음에 사례가격의 사례선택기준 그 다음에 사시직의 사정보정하는 거 시점수정하는 거 정상화하는 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익에 대해서 이론정리하고 환원이율에 대해서 이론정리하고 그러면 산방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이론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저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죠 그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시산가액은 시험삼아 계산한 금액이다 이런 의미예요 저 시산가액이 세 가지씩 있죠 임대료도 세 가지 가격도 세 가지 수익가액 또는 비준가액 적산가액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일치한다면 세 개의 시산가액이 일치한다면 굳이 우리는 세 가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되지 굳이 세 가지 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불일치할 때는 이 시산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조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감정평가액은 하나로 나타내야 되니까 시산가액은 세 가지를 조정을 해서 하나로 나타내야 돼요 이럴 때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이에요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주된 방식이냐 어떤 것이 부수 방식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해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물건별 평가를 공부할 거예요 물건별 평가는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가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가 또 과소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가 그 물건별로 평가의 주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된 방식의 가중치를 더 높게 두고요 다른 방식의 가중치를 낮게 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있죠 158쪽에 맨 밑에 조정 방법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59쪽이 각각의 방식의 적용 대상 및 장단점이 있는데 적용 대상은 뒤에 가면 물건별 평가에서 하면 되니까 장단점만 보면 돼요 장단점 원가 방식의 장점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다음에 단점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장점의 동그라미 3번은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이제 금방 조성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익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가 방식이 제일 적당해요 그다음에 단점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추직인 방식이 비교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에요 거기에서는 1번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 1번 그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옆에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는데 당신 것도 비슷합니다 그럼 당신 것도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별로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동그라미 4번 5번이에요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안기에는 적용이 곤란해요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안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너무 적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사례 가격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례 가격은 과거 가격으로서 현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아까 복습할 때도 했는데요 가격과 가치 구별할 때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으로서 과거 값이고요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거를 가액으로 표시해야 되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알고 싶은 가치를 이거 대답하게 하려고 일부러 경제적 가치 감정평가 뜻을 말을 해줬는데 감정평가라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서 가치를 알아야 그걸 가액으로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화폐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가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봐야 돼요 가치를 알고 싶은데 가격 실제로 지불된 값을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값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지나간 게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지나간 건 소용이 없지 앞으로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놈이에요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앞으로 벌어드릴 수익을 아까 원가 방식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얘는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따지는 거고 얘는 앞으로 벌어드릴 수익을 보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그 지역이 지금까지는 돈 많이 버는 지역이라 해도 앞으로 그 지역 상권이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미래를 보는 방법이 아니고 과거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미 다른 놈이 거래된 금액 보고 지금 판단한다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거래됐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가장 이론적으로 문제 있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문제가 가장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좋다 미래를 보자 미래를 보는데 과연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루 앞도 잘 모르는데 미래라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걸 많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죠 또 수익에만 치중하면 신구부동산에 구별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식은 수익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식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방식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식이 비교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현실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하나씩 정도 또는 한두 개씩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은 장점의 2번이 가장 크게 기억하실 내용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원가법에서 이론정리 들어가야 돼요 자 원가법은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죠 적산가액은 아까 제조달원가 빼기 감가수정액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론정리를 해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조달원가에 대해서 이론정리 그리고 감가수정에 대해서 이론정리 그러면 이제 원가법이 정리되는 거예요 적산법은 별로 할 거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비교 방식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조달원가에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뜻의 뜻 제조달원가의 뜻 제조달원가가 뭐예요? 그러면은 기준시점현재 적정원가총액이예요 이렇게 기준시점현재 대상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총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기준시점현재라고 그랬죠 이거를 현재시점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준공당시 이렇게도 틀려요 이렇게 기준시점 준공당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저 저 현재시점 준공당시 틀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기준시점 현재 적정원가라고 되어 있죠 원가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원가라는 말이 흔히들 많이 써요 흔히들 많이 쓰는데 흔히 쓰는 표현과 여기에서 쓰는 표현이 다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그건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 이거 원가가 얼마에요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재료값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물건의 원가 하면 여기 재조달 원가 할 때 원가는 재조달 원가 할 때 원가는 지금까지 생각한 원가를 버리고 이 물건을 여기에 갖다 놓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재조달 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재료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건을 만든 업체가 이거 배송 안 해준다면 여기까지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는 집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갖다 놔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갖다 놓는 운송비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일단 그 집에 주는 돈은 뭐에요? 그 집에 주는 돈 이거 살 때 주는 돈은 그 집에 재료비만 들어갔겠어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집 이윤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옮겨 놓는데 내가 또 부대비용이 들었죠 그걸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재조달 원가라고 해요 그럼 건물 같은 경우에 재조달 원가라고 하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거를 재조달 원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가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재료비 이 정도 생각하려면 택도 없어요 재조달 원가 건물 재조달 원가는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집 좀 지어줘라 아는 사람 있으면 집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얼마 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 2억만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택에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2억이지 2억만 줘가지고는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상태가 될까요? 안 된다고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은 그야말로 표준적 건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건축과 설계는 별개죠 그럼 건축업자가 돈 2억 달라고 하면서 설계도는요 물을 까네요 건축업자하고 설계는 별개예요 그럼 또 저기 설계하는 데 가서 설계도 만들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비 내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또 건물 제대로 짓는지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리하는 거는 또 감리비 또 들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어서 여기 열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예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재조달 원가는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에 부대 비용을 더해야 돼요 이 표준적 건설비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건축업자의 이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정할 때는 산정할 때는 재조달 원가 산정할 때는 도급방식 기준이라고 해요 도급방식 기준 도급방식 기준이라는 얘기는 설령 자가건설이라 할지라도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부대비용이 뭐 있어요 이건 항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항목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돈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포함한 게 다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그러면 이 재조달 원가는 새것 가격이에요 낡은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현재 새것 가격이 재조달 원가 이게 새것 가격이 그런데 내가 평가하는 물건이 새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새것이라 해도 다 짓고 다 지어놨는데 옆에 쓰레기 소확장이 생겼다 이럴 리가 별로 없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새것이라 할지라도 감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하락한 부분만큼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뭐를 계산한 후에 새것 가격을 계산한 후에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 재조달 원가의 세 번째 뜻은 뭐라고요 뜻은 기준 시점 현재 이게 이거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고 이 원가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부대비용을 다 더한 개념의 원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종류 종류가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있어요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쌍둥이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대체 원가는 기능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에요 요거는 이제 효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용 효용이라는 관점 또는 기능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건물이 대체로 그렇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층고가 한 층이 4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보이지 않나요 한 층이 4미터 돼 보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저 위에 부분하고요 여기서 이 아래 부분하고 높이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비슷해 보이죠 이 정도면 한 2미터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2미터 되겠죠 미터도 있으니까 제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1미터 70 넘습니다 지금 요즘 고3의 평균 키는 돼요 옛날 사람으로 치면 평균 키보다는 조금 더 돼요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4미터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다른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한 업체들 다 보세요 입주한 업체들 모두 다 어디를 따져봐도 4미터만큼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기 입주한 업체들 다 따져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높아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증거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증거가 3미터만 돼도 기능은 똑같이 유지될 수 있어요 증거가 3미터만 돼도 기능상 차이가 없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복제원가로 이 건물을 평가한다고 해볼게요 복제원가로 평가하고 이거를 대체원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런 상태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뭐라고요 복제원가 이거하고 기능이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원가요 기능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이때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이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 이게 16억 든다고 쳐볼게요 1미터당 1억 쳐서 4,4,16 이거는 3미터예요 3,4 12억 들어요 자 돈은 얼마 들었어요 돈은 16억 들었는데 16억의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16억의 가치가 안 나가는 거지 얘는 돈은 16억 들었지만 기능은 몇 억 기능밖에 못해요 12억 기능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으면 이 건물 짓는데 16억 들었으니까 당신 16억 주세요 하면 누가 16억 주려고 해요 16억 안 주지 기능은 이 정도 기능밖에 안 하는데 돈 많이 들었다고 많이 주는 거 아니라고 기회의 원칙 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었다고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16억이 여기 들어갔어요 16억 들어갔다고 그걸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감가 수정을 할 때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4억을 빼줘야 돼요 돈 가치를 못하는 만큼은 쓸데없이 계산만 많이 된 거지 맞나요 뒤에서 4억 빼줘야 된다고 이 4억은 기능적 감가예요 세거라 해도 새로 짓는데 들어간 돈 계산했잖아요 새로 짓는데 재료비하고 다 따져보니까 16억 들어가서 그럼 16위에 같이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뒤에서 감가 수정할 때 뭘 빼줘야 돼요? 4억만큼을 빼줘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줘야 돼요 물론 물리적 감가가 발생했으면 물리적 감가도 해줘야 되고 또 경제적 감가 발생했으면 경제적 감가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억이 여기 들어갔어요 12억이 12억이 여기 들어가면 이미 빠진 상태잖아요 12억이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서 4억 또 빼주면 안 되죠 대체 원가 할 때 이미 4억을 빼버린 상태로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기능적 감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복제 원가를 사용했을 때는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든 기능적 감가든 경제적 감가는 모두 해야 되죠 모두 모두 해야 되잖아요 발생한 건 모두 특히 뭐를 포함해서 기능적 감가를 포함해서 모두 해야 되는데 대체 원가를 집어넣으면 12억을 집어넣으면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야 되고 기능적 감가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능적 감가는 이미 한 상태다 이거 계산할 때 대체 원가 계산할 때 이미 뭐를 고려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하나 뜻 언제적 가격이다 기존 시점 가격이다 두 번째 원가는 원가는 그야말로 재료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 이윤까지 해야 되고 부대비용까지 해야 된다 됐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올 때 부대비용까지는 출제를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윤까지만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 제조달공과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말해요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이것도 세 가지요 감가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요인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 있고 감가수정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요 감가요인에는 물기경하는 감가요인이 있어요 조금 전에 봤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요 좀 전에 대체원가를 제조달 원가로 할 때는 뭐는 하면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복제원가를 하면 완전히 똑같이 물리적으로도 똑같이 해놨을 때는 다 하는 거지만 됐죠 자 여기서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요 이거 벌써 몇 번 했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 이렇게 했죠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죠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내부 요인에요 부동산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에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알면은 얘는 자동으로 뭐라는 얘기에요 얘는 자동으로 부동산의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다 파손되거나 파손된 거는 물리적이죠 마모되거나 빛에 발해서 색깔이 변하거나 비가 내리면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얼룩이 지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뭐에요 물리적 감가에요 근데 설계가 불량해요 사람들이 동선이 동선이 안 좋아 동선 설계가 잘못되어 화장실의 용량이 너무 부족해 이런 것들 다 기능적 감가에요 이건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외부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근 환경에 부적합한다 부적합하다 인근 환경에 부적합 예를 들어서 달동네 고급 빌라 이런 거 있죠 달동네 고급 빌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이 서서히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원래는 주거지역이던 곳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것도 이제 안 맞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인근 환경이 부적합하면 무슨 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에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 쇠퇴요 그 지역의 상권이 죽어요 그는 부동산의 내부 상태로는 멀쩡해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 지역의 상권이 죽으니까 건물은 전혀 이상이 없어도 또 시장성 감태 이 뭔 뜻일까요 시장성 감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물건을 잘 안 찾아요 예를 들어 땅콩주택 들어보셨나요 땅콩주택이 어떤 작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좌우대칭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좌우대칭 해가지고 마당을 공유하면서 마당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쪽저쪽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땅콩주택이 이렇게 땅콩이 이렇게 좌우대칭이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같이 살라고 이렇게 뭐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함께 유행했어요 근데 그게 우애가 평생도록 지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 중간에 한 사람 이제 빠져나가면 이게 한 사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팔리겠냐고 잘 안 팔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이 3년 지났어 지은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주택이 3년 지났으면 별도의 주택이면 3년 지났으면 3년 지난 정도의 그냥 물리적 감가만 하면 되겠지만 땅콩주택 이제 인기 없잖아요 이런 건 그냥 단지 물리적 감가 외에 추가적으로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거 사람들 안 찾는다고 뭔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안 찾아 기능에 문제 있어 이거? 기능에 문제 없어요 물리적으로 3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시장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건 무슨 감가라고 봐야 돼요? 경제적 감가라고 이런 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걸 외부 요인의 영감가에요 외부 요인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장성이라는 게 그 물건의 얘기냐고 그 물건의 얘기면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내부로 가면 되죠 타손되고 마모되고 빛에 바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리적 감가예요 근데 여기서 기능적 감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이라는 표현을 물리적 감가로 하면 안 돼요 물리적 감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형식의 구식이라는 것은 구 모델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핸드폰 안 사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애가 워낙 쪼르니까 와이프가 드디어 5학년 때 포기했어요 사주겠다고 사주기에는 사주는데 물론 새 걸로 사주는데 투지폰으로 사줄게 포장도 뜯지 않은 투지폰 새 거죠 새 거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감가 있다고 그게 형식의 구식이에요 투지폰 포장도 뜯지 않은 투지폰 지금은 투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 해도 결스리도 포장 안 뜯은 거라 해도 포장 안 뜯은 결스리도 뭐예요 기능적 감가라고요 뭔데인지 아시겠어요 형식의 구식의 의미가 그거라고 구 모델 그런 것들은 기능적 감가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 넓은 평소에 토지에다가 이상한 조그만 물건 하나 건물 지어놨고 토지를 망쳐놨어요 토지를 망쳐놨어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이 외부 요인을 말해요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내부 요인으로 봐야 된다고요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내부 요인으로 봐야 된다고요 외부 요인은 이 외부예요 이 외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감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 요인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게 무슨 감가 이거는 기능적 감가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형식이 구식하다 건물 부지 부적합이다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최근에 계속 계산문제로 나오면서 이런 정도의 이런 문제가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문제가 오래돼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뭐고 감가수정은 뭐냐 이 감가수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감가수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감정평가에서 쓰는 감가수정은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판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에서 쓰는 감가상각은 원가를 배분한 거예요 원가를 배분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원가 회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짓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1억이 들어간 돈을 공장주 입장에서는 원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를 뽑으려면 결국 어디에 반영을 해서 뽑아야 돼요 제품 가격에다 반영을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품 가격에 제품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첫 번째 나온 물건에다가 1억 더하기 원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10년간 건물을 쓸 수 있다면 건물을 10년간 쓸 수 있다면 매년 매년 똑같이 천만 원씩 천만 원씩 배분을 해서 그래서 제품 가격이 똑같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가를 배분한다 그래서 1년 지나면 천만 원 또 1년 지나면 천만 원 해서 10년간 1억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얘는 지금 제 조달 원가가 새것 가격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빼요 얘는 제 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빼는 거고요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서 빼요 옛날에 이거 공장 건물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들어간 돈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지을 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새것 가격은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것 가격은 얼마인데 그 소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새 거라면 이만큼의 가치가 나가는데 애석하게도 새것은 아니고 옆에 쓰레기 소각장도 생겼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빼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감가수정이에요 얘는 원가 배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원가 배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 하락했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빼는 작업하는 게 감가수정이라고요 실제 가치 하락분을 빼는 작업이고 실제 가치 하락분 이거는 실제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들어간 돈 원가를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배분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법적 내용 연수가 중요하고요 법적 내용 연수 기업회계에서는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쪽은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이쪽은 뭔가가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관찰감과 눈으로 보는 거죠 관찰감과 얘기는 적용이 되는데 저쪽은 눈으로 보는 거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 보세요 기업들 회계 정보를 주주들한테 공시하고 공시하는 절차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관찰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기 멋대로 그냥 관찰감과 해서 회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회계 조작 그런 신뢰성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가 수정에서는 관찰감과가 돼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감가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 될 수 있거든요 쓰레기 소확장이 생겨서 같이 하라 했는데 그거를 기업회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감가 수정에서는 되고요 토지에 감가 적용됩니다 감가 수정에서는 옆에 쓰레기 소확장 생기는 땅값 떨어지죠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토지에는 감가할 수가 없어요 기업회계에서는 토지에는 감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 수정과 감가 삼각 비교하면 되고요 세 번째가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연습법에서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용연습법 관찰감가법 조금 전에 눈으로 보는 거 있었죠 눈으로 관찰해서 분해법 등등 많아요 시장추출법도 있고요 시장추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감가 수정에도 시장추출이 있고요 환원율 구할 때도 시장추출이 있어요 시장추출이라는 얘기는 시장하면 수요공급 시장에서 거래된 거예요 그 거래된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추출하는 거고 환원율을 선정할 때도 시장추출법 하면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률을 추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게 있고요 얘네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내용연습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내용연습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이 정률법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특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게 정액법이죠 이게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정률법은 어떻습니까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죠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예를 들어 1억의 재조달 원가가 있어요 재조달 원가가 1억 그다음에 정률이 20% 1년에 20%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해는 1억에 대해서 20%예요 그럼 2천만 원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이 남게 되죠 이게 적산가액이에요 남는 게 1년 지난 후에 적산가액이 8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년도는 8천만 원에 대한 20%죠 1,6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6,400 두 번째 년도 적산가액이 6,400이에요 이런 식으로 6,40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일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 쓰는 돈이 전년말 장가를 쓴단 말이에요 전년말 장가가 예죠 전년말 장가가 예예요 이걸 써서 매년 감가액은 점점 어떻게 해요 매년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죠 이게 이제 정률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죠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정액법이 실제 가치하락과 비슷해요 정률법이 실제 가치하락하고 비슷해요 정률법이 실제 가치하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정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관점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더 어렵죠 얘는 그냥 예를 들어 정액법은 지금 1억짜리가 10년 후에 천만 원 남아요 10년 후에도 폐제 가치가 있어서 천만 원이 남아요 그럼 10년간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9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떨어져요 하면 9천만 원을 그냥 10등분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지니까 맞나요? 그러면 9천만 원 10등 만약에 내용연수 만료실이 남는 거 없어 내용연수 만료실이 남는 게 없으면 그냥 1억을 10등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연수가 20년이면 20등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 감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총 감가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내용연수 만료실이 얼마가 남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게 좀 더 쉽단 말이에요 가능한 우리는 쉬운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역법을 적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정역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률법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는 이론으로 비교할 때는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얘는 동산 특히 기계류 이거는 정률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상환기금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상환기금법은 이거는 정률법은 보이시죠? 이게 정률은 일정한데 이게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런데 상환기금법은 뭔가 하면 특징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액법은 예를 들어 10년간 1억을 감가시킨다 10년간 1억을 감가시키면 정률법으로는 매년 매년 감가액이 얼마예요? 정률법으로는 천천천천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산되면 1억이죠 이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환기금법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해서 이거 적금 붙는 거예요 적금 붙어서 1억이 되려면 여기 천만원보다 금액이 적어도 되겠죠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될 거니까 천만원 천만원씩이면 이자가 안 붙어도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되려면 천만원보다는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바로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액이에요 이렇게 정률법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1억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감체기금계수를 곱해야 돼요 감체기금법이라고도 해요 지금 상환기금이란 말이나 감체기금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란 뜻이고요 채무를 상환하는 기금이다 이 뜻이에요 감체기금 상환기금 같은 말이에요 10년 후에 1억이라는 갚을 빚이 있다면 10년 후에 1억이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미리부터 적금을 붙는데 이 적금은 무슨 기금을 쌓기 위한 적금이에요 감체기금 또는 상환기금을 쌓기 위한 적금이다 이렇게 해서 감체기금계수 상환기금률 똑같은 말이에요 상환기금률이란 말도 써요 상환기금률 감체기금 상환기금 감체기금 같은 말입니다 상환기금 감체기금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하게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이자 고려 여러 방법 중에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 뭐가 상환기금법이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가액이 제일 적어요 감가액이 제일 적다는 얘기는 평가액은 제일 높게 나오겠죠 제일 적게 감가한다는 얘기는 제일 평가액은 제일 높게 나와요 그것으로 인한 상환기금법은 과대평가에 우려가 있어요 과대평가 적게 감가를 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에서 161쪽에 정액법 정률법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읽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액법은 제 A를 보시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제조달 원가에서 내용연수말 잔존 가치를 뺀 감가 총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죠 그래서 매년 감가에 산자하는 방법으로써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그 공식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정액법은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물리적 감가 요인은 반영할 수 있지만 기능적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 등 분해법 관찰감가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하다고요 그걸 병용하고 있고요 건물이나 구축물의 평가에 주로 적용됩니다 정률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전년말 잔가로부터 매년 일정률로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전년말 잔가에 정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를 산자하는 방법이죠 그 B의 공식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C를 보시면 정률법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감가의 실제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동산이나 기계류 평가에 주로 적용되고요 그 정률법 정률법 비교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A의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돼요 상환기금법은 뭐를 고려한다 이자를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정률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감가는 누계액으로 나와 있죠 누계액이 누가 제일 커요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그만큼 처음부터 감가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누계액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평가액은 제일 적다는 뜻이에요 정률법이 평가액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상환기금법이 평가액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과대평가에 우려가 있습니다 나머지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런 것은 타이틀만 파악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타이틀 위주만 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표로 정리된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에서는 공식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적산법은 그 의의 있죠 뜻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까지 해서 봐주시고요 밑에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기초 가격이라든가 동그라미 3번의 기대율이라든가 동그라미 4번의 필요 재경비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조금 깊게 들어간다 좀 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제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오늘 문제를 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오늘 문제 1번부터 볼까요 1번의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사례 자료를 동일수 건네 유사 지역에 수거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유사 지역에 수거하면 다른 지역이잖아요 인근 지역에 수거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 유사 지역은 필요하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5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2, 3, 4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번의 일반적으로 주거지 동일수 건네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맞죠 주거지의 경우는 통근 가능 지역 범위에요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이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 고급 주택 지역 특히 고급 주택 지역은 한정되어 있죠 보통 고급 주택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울 같으면 보통 어디를 많이 얘기를 해요 서울 같으면 강남 3구라든가 또는 한남동 아까 평창동 옛날 같으면 세금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죠 저는 서울 살 때 전 서울 시내를 다 알아봤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 3구를 잘 안 벗어납니다 그죠? 강남 3구 잘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수 건네 범위가 좀 좁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2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산정한다 지역 분석에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3번에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 성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지금 감가 수정과 감가 성각이 바뀌어 있죠 다음에 2번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함으로써 객관적이다 주관적이고요 다음에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맞죠 3번은 맞아요 다음에 정율법에 의한 연간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감가액은 체감한다 이게 또 바뀌어 있죠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 이건 외부 요인이죠 인근적 쇠퇴 이거 외부 요인 맞죠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내부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외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쉽고요 내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면 물리적이냐 기능적이냐 파악하면 되겠죠 다음에 4번은 다음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정액법의 매년 감가 수정액은 총 감가액을 세법상 내용 연수를 고려한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런 세법상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실제 가치 하락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 수정에서는 그냥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 구하는 거죠 다음에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 수정액은 감가 총액의 저당 상수를 곱하여 산장한다 아까 감체기금계수라고 그랬죠 감체기금법 상환기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관찰감가법에서는 감가상각 요인을 분해해서 감가상각액을 추기하지 않는다 아까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죠 모르는 게 나오면 처음 듣는 거 나오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두 번 세 번 보지 마시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해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이율로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율로 이자 고려하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상환기금법밖에 없죠 초기에 감가액이 많이 산출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 정액법 정률법 순이다 맞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5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은 관찰감가법에서도 물리적감가 경제적감가 이렇게 분해해서 추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5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